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약이 또 2주 정도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계약 연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 또 왜 어때요? 한편으로는 나태해질 수가 있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또 2주 미뤄졌으니까 2주 동안 그만그만 보내다가 이제 계약하고 와서 열심히 빵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특히 영어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를 흥미를 잃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잘 연구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영어를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박수. 자 그래서 제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CDC라고 그러거든요. CDC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런 내용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How to Protect Yourself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거 딱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퍼지며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당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가감없이 보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절대로 뭘 어려운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제시드리는 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그냥 전달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아니 그래도 미국 사이트인데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많아요. 그쵸? 어. 그렇잖아. 오히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지식이 더 많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영어로 나왔을 때 해석이 어렵지가 않거든. 진짜로.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면은 know how it's spread. 이게 먼저 나와요.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지 알기. 보도록 하죠. There is currently no vaccine. 자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죠. 근데 there is no 비릴리니까 뭐뭐가 없다입니다. currently는 현재. 현재 아무런 백신이 없습니다. 어떤 백신?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그랬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2019를 예방할 어떠한 백신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COVID-19 이런 말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그거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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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 다음에 이 19는 2019예요. 오케이? 2019에는 나왔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COVID-19 아무튼 백신이 없는 상태랍니다. The best way to prevent illness. 자 그래서 자 최고의 방법. 어떤 최고의 방법? 그 질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It's to avoid. 피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아, avoid는 대표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을 취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ING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 만약에 2B가 나왔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쵸? 어. 피하는 겁니다. Being exposed to this virus. 이 바이러스에 be exposed to 하게 되면은 어디어디에 노출되다. 그쵸?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책이다. 그쵸? 다 아는 내용이잖아 우리. 그쵸? 자 그 다음. The virus is thought to spread mainly from person to person. 그랬어요. 자 그 바이러스는 is thought이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동태죠. 어떻다고 생각되어져요? 퍼진대. 퍼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주로 person to person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 간에 사람 대 사람의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접촉을 의미해. 대면상의. 오케이? 사람 대 사람으로부터 주로 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Between people who are in close contact with one another. 자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또 퍼진대. 어떤 사람들 꾸며주고 있죠. 주격관계대명사죠.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be in contact with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가 복습합니다. be in contact with.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있다. 즉 서로서로와 one another. 접촉하고 있는. 근데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간에 퍼지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근데 within about 6 feet 이니까 6 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6 피트면은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82.88cm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건장한 성인 남성 키 정도의 거리. 물론 제 키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 정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 through respiratory droplets. 아우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respiratory.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이거 아는지 확인해 보세요. respired. 요게 동사로다가 호흡하다죠. 호흡하다. 그러면 respiratory 하게 되면 얘는 형용사예요. 호흡의. 그러면 호흡의 droplets. 이게 물방울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기의 물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요즘. 비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비말. 그래서 droplets을 사전 찾아보시면 비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말. 날아다니는 침방울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날아다니는 물방울. 즉 이제 침을 말하는 거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그죠? 자 그러면 호흡기의 물방울인데. 자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과거분사의 수식. 그러면 생산되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언제요? When an infected person coughs or sneezes. 이니까 감염된 사람. 어? 또 꾸며주고 있어요. 그죠? 감염되어진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생산되어지는 그런 호흡기의 물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다.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6피트를 넘는 거리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어야겠네. 좀 먼 거리에서 그죠?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 자 그렇다면 take steps to protect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첫째, clean your hands often. 뭐요? 당신 손을 종종 씻어라. 자주 씻어라. 자 갑니다. wash your hands often. 자 당신의 손을 자주 씻으세요. with soap and water. 비누와 물을 가지고요. 근데 for at least 20 seconds. 자 동안이죠. at least 하게 되면요.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20초 동안이요. 근데 특히 뭐 한 다음에? especially after you have been in a public place. 특히나 당신이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에 있고 난 이후에. 오케이? 또는 뭐 한 이후에? after blowing your nose, coughing or sneezing. 아하 우리가 blow your nose라고 하게 되면 네가 코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코를 푼 후에 그리고 기침을 한 후에 그리고 재채기를 한 후에. 그죠? 그 후에는 반드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20초 이상 손을 꼭 씻어줘야 된다. 비누랑 물을 가지고. 근데 또 물로만 가지고 씻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꼭 비누를 가지고 잘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막 손 씻는 것도 막 방법이 있다 그러네? 이렇게도 씻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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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래야 이제 손톱 밑에 있는 그런 균들도 다 죽으니까요. 그죠? 계속 갑니다. 자 근데 두둥탁. if soap and water are not readily available 자 만약에 비누와 물이 손쉽게라는 뜻입니다. readily 손쉽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use a hand sanitizer 여러분 sanitizer 하게 되면은 살균제예요. 살균제 그러면 이제 손 살균제 우리 손 소독제 그죠? 이런 것을 사용을 해라. 근데 어떤 살균제냐? 살균제를 꾸며줍니다. 명사 다음에 된 다음에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살균제냐? that contains at least 또 나왔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적어도 60%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손 살균제를 사용하십시오. 역시 이걸 사용할 때도 cover all surfaces of your hands. 아! 여러분 surfaces 표면 그치 모든 표면들을 덮으세요. 네 손의 모든 표면들을 그럼 여러분 병렬구조 나왔죠? 덮으세요 그리고는 문지르세요. rub them together 함께 문지르세요. until they feel dry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렇죠 all surfaces of your hands을 가리키겠죠? 얘네들이 이제 마른 느낌이 들 때까지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avoid touching your eyes, nose and mouth with unwashed hands. 자 얘는 뭐죠? 역시 avoid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이기 때문에 터칭 잘 나와줬고요. 역시 to touch 나오면 틀리죠? 자 피해라 당신의 눈, 코, 입을 만지는 걸 피하세요. 근데 뭘 가지고 만지는데? unwashed hands니까 씻겨지지 않은 그런 손들을 가지고 눈, 코, 입을 만지는 걸 피해라 됐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쉬운 표현으로 바꿔온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해석이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void close contact 자 close 밀접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밀접한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avoid close contact with people who are sick 자 접촉을 피하십시오 밀접한 접촉을요 근데 누구와의 밀접한 접촉 사람들인데 아픈 사람들 그렇죠? 뭐 재책이나 아니면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과의 접촉은 최대한 가급적이면 피해야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put distance 여러분 distance가 뭐예요? 거리죠? 거리를 put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십시오 누구와 누구 간에 between yourself and other people 그죠? 네 자신과 타인 간에 거리를 두십시오 만약에 뭐 하면 if COVID-19 is spreading in your community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disease 20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신의 어디에서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중일 때 오케이 그때는 특히 네 자신과 타인과의 이 거리를 충분히 둬라 이런 얘기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자 이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하겠어요? Who are at higher risk of getting very sick 이니까 야 마지막이라고 또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be be at risk of something 하게 되면은 무엇무엇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be at risk of something 무엇무엇을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더 높은 위험이죠 근데 어떤 위험입니까? 매우 아프게 되는 그런 더 높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병에 잘 걸리는 사람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신과 타인과의 거리를 이렇게 띄우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끝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까지도 쓱 봤어요 제가 막 쉬운 부분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긁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그대로 타이핑 쳐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복사 한번 해봐야겠죠? be exposed to 뭔 뜻이었습니까? 어디어디에 노출되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be in contact with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in을 갖다가 out of으로 바꿀 수가 있다 be out of contact with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있지 않다 반대말이 돼버려요 오케이 be in contact with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있다 be out of contact with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있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 respiratory 하게 되면은 호흡의 또는 호흡기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쓰면 어떻게? respire 그죠? 호흡하다 어 어 어 쓱 respire 그죠? 호흡하다 얘는 동사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droplet 물방울 그쵸? 또는 비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물방울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cuff는 콜록콜록 기침 sneeze는 재채기하다 또는 재채기 그죠? 둘 다 명사 동사가 다 돼요 기침 기침하다 재채기 재채기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e at risk of something 하게 되면은 무언 무엇을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어? be at higher risk of 하게 되면은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끝 여기까지 이렇게 복습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부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영어의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학습적인 질문 영어에 관련한 상담 그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얼마든지 질문 게시판 오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